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스트 강소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아미스트 정선아입니다. 오늘 하면서 떨리기도 너무 떨리겠지만 진짜 너무 행복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연주하면서 갑자기 저 혼자 괜히 또 울컥하는 그런 너무 행복한 연주였어요. 네. 언제 봐도 정말 음악당 라온의 관객들이 주시는 그 눈길과 그런 에너지가 정말 저에게는 행복 가득한 연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오늘 사실 친한 친구랑 그리고 이제 편하게 올 수 있는 음악당 라온에서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서 좀 연주를 할 수 있어서 일단 너무너무 좋았고요. 라온의 관객분들이 너무 호응을 진짜 잘해주시고 너무너무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가지고 그거 자체로 저희 너무 많은 응원을 받고 위안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실력적인 면에서도 기억이 될 수 있는 연주자가 되면 너무나 바랄 게 없겠지만 그보다도 또 매번 진심을 다하는 그런 연주자로 기억에 남았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